경복궁에서 살아있는 세종대왕을 만난다. 드라마로 보는 경복궁 한복차림으로 사진을 찍는 당신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서있는 자리에 세종대왕이 계셨음을 아시라니? 600년 전 세종대왕은 이곳 수정전을 집현전으로 사용하면서 한글을 창제하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예쁜 사진으로 추억을 새기는 여행도 좋지만 살아있는 세종대왕 모습을 드라마 명장면으로 감상하며 600년 전으로 돌아가는 역사문화기행은 어떨까요? 드라마로 보는 경복궁 개봉박두